이 상황 따위가 함부로 너를 끊지 못하게 그 마음만 지켜 여기서 또 놓쳐버리면 후회할 테니까 돌아갈 납니까 이제 우리는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걸 Oh, I'm telling you 나 일대로 너를 놓칠 수는 없어 시간이 없어 두렵다면 여긴 내 손을 이 상황 따위가 함부로 너를 끊지 못하게 그 마음만 지켜 여기서 또 놓쳐버리면 후회할 테니까 돌아갈 납니까 이제 우리는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걸 더는 생각하지마 그냥 네 가슴이 식힌 대로 더는 고민하지마 모두가 날 가로막아도 지금은 어딜까 널 사랑하니까 결국 우리는 만나게 될 거란 걸 아니까 태아 한글자막 by 한효정